자 반갑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너무 좋네요 일단 신철씨가 왜 그렇게 걸그룹이 나왔을 때 25개를 찍고 밀림빨래 했다는 듯이 개운하게 관람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알겠다 일단 비틀즈 무대 시작될 때 25개 찍어놓고 쉬면서 보니까 정말 좋네요 마음도 가볍게 오늘 존이 엑소의 멤버들하고 이거 같이 샵을 같은 데를 다녀오신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렸어요 정말 정갈하게 잘 오려진 것 같아요 붐 할 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비틀즈와 엑소의 공통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엑소의 디오 레이찬열 첸에게 비틀즈의 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말이죠 팝의 역사에 수많은 기록을 남긴 전설적인 뮤지션 비틀즈 엑소 플래닛이라는 미지의 세계에서 온 새로운 스타 EXO 비틀즈 EXO 팀명도 모두 세 글자입니다 소름 돋네요 비틀즈는 49년 전 1964년 4월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서 5위를 모두 점령하는 기록을 기염을 토했으며 비틀즈와 49년 차로 데뷔한 엑소는 음원 시장에 등장하자마자 앨범 판매량이 12년 만에 최초로 74만 장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틀즈는 단 한 명도 악보를 못 봐요 악보에는 전혀 의지하지 않는 작곡을 보이고 있는데요 악보를 못 보는 엑소의 레이 역시 귀로 듣고 피아노로 바로 표현하는 절대 응감의 술자입니다 대단합니다 엑소 대단합니다 엑소 천재네요 그러면 귀로 듣고 가르칠 수 있다는 건 천재입니다 대단한데요 아니 근데 이분들이 또 이렇게 합을 맞춰서 개인기를 짜온 게 있나봐요 네 봅시다 여러분 네 분이 합을 맞춰 왔대요 네 저희가 추석답게 좀 서수남과 하청이 선생님의 서수남과 하청이 선생님이요 네 준비했습니다 오 서수남 sensitiva — 재밌다 하나 둘 셋 넷 탁장 속에는 암탉이 팍 팍 팍 팍 팍 팍 팍팍 팍 팍sal 아 춥다 문 닫아라 대아무밑엔 김동률 사랑한단 말하고 말 안아줄 때엔 시작 마지막으로 크리스티나 아 한국에서 김치찌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엑소 사랑하시죠? 아 이거 세상에 야 막 갖다 보셔도 되는구나 됐어 됐어 야 이거를 또 이렇게 야 되나는데요 귀엽다 예쁘다 뭐 우리 심사님들 더 보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 엑소가 춤하면 또 완벽하게 렛츠고 파티 투나잇 자 갑시다 한 번 깔아줘 보세요 오케이 예예예예 여행이에요 보러가 그을지 어oyo 으어 어허 어허 뒷면 때 수고하세요 예허 예허 자 다음 예허 고온ình 와 예 자와 찬 찬 아 찬 오 호 어이 쇼프를 자 마지막 마지막 레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엑소의 무대였습니다 아 엑소 말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의 슈퍼히어로죠 정말 이 주사 스타 페이스오프 얼굴공이 최고의 무대인 것 같습니다 조용필입니다 조용필 오빠